안녕하세요 찐양입니다. 오늘은 대구 압산 지역의 베이커리 카페 나인엣지를 소개합니다. 나인엣지는 달서맛나이기도 한데요. 달서맛나란 달서구에서 맛병가를 거친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곳들이랍니다. 이 카페의 모든 빵을 화학첨가물 없이 천연 효모로 느리게 좋은 숙성 발효하여 맛있게 만든 빵들이라고 하는데요. 친구들과 식사 후 차를 마시러 왔지만 빵은 또 포기할 수가 없죠. 대형 베이커리처럼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화학첨가물 없이 천연으로 만든 담백한 빵들이 많아서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. 커피와 함께 즐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들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 든든한 빵들도 많이 있답니다. 배는 부른데 빵은 또 먹고 싶고 그래서 고르는 데 힘이 들었답니다. 이 빵은 빵 이름이 콩지팥이네요. 콩과 팥이 듬뿍 들어가서 이름이 콩지팥이랍니다. 재밌죠? 여기는 카페 2층인데요. 나오기 직전 손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한 번에 영상을 담아봅니다. 2층에는 공간이 아주 넓고 다양한 형태의 좌석들이 많이 있답니다. 비가 오는 평일의 늦은 저녁이라서 일찍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3층은 단체 회의실이라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. 이렇게 단체를 위한 룸도 2층에도 마련되어 있답니다. 비 오는 창밖을 보면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